자, 9대1 앞서기는 한국 5회말 공격입니다. 한 투정을 더 내야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박재웅 선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타자인 박재웅 선수가 뭔가 역할을 해준다면 연속 한타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투수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욕심내지 말고 철저히 밀어내야 됩니다. 네, 투수는 미하다 세 번째 투수입니다. 타석에는 박재웅 3번 타자. 오늘 2타수 2안타. 네 번째 타석. 또 볼입니다. 네, 지금 잘 골랐어요. 원 투. 저런 느린 공을 참는다는 게 타자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박재웅 3번 타자. 원 스테이 2번에서 4구를 맞겠습니다. 자, 랩폼에 쭉 뻗는 안타입니다. 3유간을 오바해서 랩탑에 떨어지는 깨끗한 박재웅의 안타. 역시 박재웅 선수의 예측력. 2대2수의 투구 패턴을 정확하게 읽고 있단 말이에요. 무사의 주자 1로 박재웅. 자, 김동주 4번 타자 나왔습니다. 2앤2. 또 몸쪽이에요. 3루 쪽 안타입니다. 3유간 빠지는 안타. 연속 안타가 나옵니다. 결국 말씀드리자시피 말이죠. 이에다 투수의 스타일은 앞에 타자가 안타를 치게 되면 다음 타자의 연타가 가능한 선수거든요. 문제는 앞에 타자들이 타이밍을 잡아줘야 돼요. 뒤타자한테. 미아다는 나와서 1실점 확인했습니다만은 지금 자측점 하나도 없어요. 잘 던지고 있어요. 투 스트라이크 1번에서 5구만 내내 강혁. 3유간 코스 빠집니다. 자, 2유자 3루 들어와서 5무로 둡니다. 호민! 강혁 적시 안타. 역시 빨라요. 우리 선수들이요. 10대 1. 그리고 무사의 주자 1, 3루입니다. 3연속 안타. 무사의 주자는 1, 3루. 이번 아마추어 경기는 결승전도 골트게임이 적용이 됩니다. 원앤드원. 3굴만 내내 백재호 6번 타자. 1루 잡힙니다. 1루 쪽 땅 볼 잡아서 2루 늦었습니다. 월초 볼. 다시 1루에서 그 1루에서는 세입됐습니다. 에라입니다. 실책 2루수 실책. 3루자 기사의 호호민. 11대 1. 2루 쪽 병살 코스긴 했었어요. 잡아서 어두졌어요. 그러니까 아쿠네. 다시 1루에서 세입. 올 세입. 1번 팀 실책 2개 나왔습니다. 미아다 불러납니다. 결과적으로 조직력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제는 의욕이 완전히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투수가 바뀝니다. 자 1, 2번 팀은 네 번째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투수는 다카시 히사노리. 다카시 선수의 주무기는 역시 체인접인데 특히 오른손 타자일 경우에 바깥쪽으로 흐르는 체인접만 조심하면 됩니다. 방어일은 8.64입니다. 심지학 7번 타자입니다. 왼쪽 타자입니다. 심지학 선수. 무사의 주자 2루와 1루에 나가겠습니다. 아 지금 기스펀트인데요. 번트인데요. 3루쪽 기스펀트. 3루수 잡아서 1루에서 온구 아웃됐습니다마는 원아웃에 주자 3루 2루가 됐습니다. 조인성 8번 타자. 투수는 다카시 사노리. 배팅 포인트만 조절해주면 돼요. 알루미늄 배트는. 투앤투. 6구 맞습니다. 그대로 센터 앞에 안갑니다. 숏 오버. 서두라나 홈인. 다시 2루자 홈에 들어옵니다. 두 점 더 추가. 힘 빼고 배팅 포인트만 조절해주면 돼요. 센터 앞에 안타 13대 1. 조인성 안타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골투게임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방하게 배팅 포인트만 앞에다 놓고 조절해주면 되거든요. 13대 1로 한우에 앞서오겠습니다. 주제는 일본.